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 중인데 렌트를 하면 무척 편합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번 영상에서 노상주차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번호를 자판에 입력해줍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도 있고 숫자도 있는데 자판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차 번호가 화면에 나오죠. 다음에 시간을 선택하면 되는데 최대의 이용시간이 2시간이랍니다. 잠깐 물건만 사고 나올 거기 때문에 대략 20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녹색의 V표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결제는 애플페이로 컨택레이스도 가능하고 동전 또는 카드로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수증이 나옵니다. 노상주차라 그래도 주차요금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0.75달러 나왔습니다. 이 영수증을 차 와이퍼에 찝어주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면 뭐가 먼저 어려울텐데 한번만 하고 나면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죠?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